제22회 국회의원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제 곧 후보들의 공약과 정보와 담긴 공보물을 받아보실 겁니다.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공보물을 통해 정보 얻기가 힘들어 투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장애인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박성아 기자입니다. 3년 전 시각장애인이 된 서정철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걱정이 큽니다. 각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. 이제 점자를 배우는 단계이다 보니 점자 공보물을 받아도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10명 중 9명이 서 씨처럼 점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. 점자 대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코드도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지난 2020년 문자나 음성으로 공약을 담은 USB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마저도 그림의 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문자 파일을 음성으로 들으려면 별도의 인식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프로그램 가격 등의 문제로 보급률이 5%도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시각장애인들은 무료 인식 프로그램 보급 등 장애인 참정권 실현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인식 프로그램 배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.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.